네 반갑습니다. 개세만의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윤 사무일 목사님이라고 미국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이제 수원에 있는 상기나는 나무 교회에서 505주년 종교계획 505주년을 맞아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학술 세미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이 아자부 운동 선포 출범식을 하는 곳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자부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토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이 아자부 운동은 예수 사랑 성경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이제 사진 하나를 찍었는데 이 사진은 뭔가 하니 지난 6월에 장신대에서 아시아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서구 신학이 있고 한국 신학이 있는 것처럼 아시아 신학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갔다가 안교성 목사님이라고 몽결 선거사 하시고 이제 연구에서 학위 받으시고 훌륭한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 신학을 세계에 소개할 때 그 안병무 교수의 민중신학 혹은 요즘 이제 두세 주 전에 돌아가신 그 유동식 교수의 풍류신학 그리고 요즘 시류에 따라서 정치신학이다 흑인신학이다 여성신학이다 등 여러 가지 그런 신학이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에 그런 신학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했는데 그러면 제 책을 드릴 테니까 그럼 저의 신학은 어떤 신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이 책을 제가 보냈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한 지금 서른 여덟 아홉 권 썼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을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제가 없는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이제 한 박스로 딱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신학은 아자부 신학이다.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해를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냥 나는 아자부 신학이다 하면서 이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소개하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구의학 교수예요. 그래서 창세기 주석, 출애교 주석, 에스겔 주석,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성경개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일곱 권으로 만들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학 시리즈라 해가지고 2015년에 일곱 권 전집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학 시리즈 1권, 창세기 주석, 예수학 시리즈 2권, 출애교 주석, 예수학 시리즈 3권, 에스겔 주석. 그러니까 모든 이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다 예수학이에요. 지저틱스예요. 그러니까 구의학은 구의학 자체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는 거고 신학은 그것은 구의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일생 동안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구의학 성경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 않은 학교에서 구의학학 교수는 구의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강의하고 신학의 범주를 터치 안 하는 것이 마치 양심적이고 인격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요즘 우리 시대잖아요. 신학 교수는 구의학을 또 얘기하지 않는 대부분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구의학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권의 책.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학문은 통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신구의학 성경을 동시에 해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 되고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철저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요한보금을 얘기할 때 지난 세계 대표적인 학자 뿔트만의 요한보금이에요. 그런데 그 책 자체가 미안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구의학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학학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학학의 책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주 1세기의 작품이라 해서 거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구의학의 500년,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이것이 전승에 의해서 그 어떤 마태보금이랄까 요한보금이랄까 개신호랄까 이런 책들이 도대체 남왕국 전승이냐 북왕국 전승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책의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을 하나씩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한보금을 연구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저의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아픔의 시절이 있었어요.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 선교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 이제 50이 돼가지고 내가 선교의 빚을 졌으니까 그 선교를 갚아야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이제 가기로 결정됐는데 그것이 이제 총회 파손과 카자흐스탄 선교사회의 갈등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러면 교수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데 사표를 먼저 썼다는 거로 인해가지고 학교에도 또 제가 다시 교수로 못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제가 조수위 잃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교사도 못 가고 교수님과 잃는 나이 50에 그 엄청난 아픔 속에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기도하다가 거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는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이제 다시 부활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이 거기서 이제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새벽마다 이제 앞에 있는 제 집 앞에 있는 어느 조그마한 상가 성결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낮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2년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다시 중국 성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 어간에 하나님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쓴 거기서 이제 쓴 책이 감악산에 두돌판이 돼가지고 이게 22번에 걸쳐가지고 새벽기도에서 저보고 이제 제 제자가 이제 그 산에 충북 제천에 있는 감악산이라는 그곳에서 그 이제 새생명 전원교회라고는 교회를 했는데 저보고 설교를 새벽마다 맡겨줘가지고 22번 했던 설교를 이제 내려와서 조금 확장해가지고 낸 게 이제 감악산에 두들판이 이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2년 반 만에 요한복음을 연구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내고 중국 성교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걸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부제가 부활의 신학이다. 이거 뭘 말하는 거 하니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근데 500년 동안 또 하나의 복음인 부활의 복음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인간은 다 떠나거든요. 부활이 체험이 돼야 죽음의 강을 넘어서야 예수님의 명령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신학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루터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바울복음의 재발견이에요. 로마스의 재발견이죠. 근데 그거의 아트폰 테스 근원으로 돌아갈 때 바울복음에서 예수복음으로 가야 되고 예수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의 마지막 완성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의 아픔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됐고 2년 반 만에 이제 이거를 쓰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5년 동안 더 요한복음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차례대로 요한복음 연구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요한의 천재성이라고 하는 2년 후에 이 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서가 7개의 상징 코드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신문학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과 똑같은 책인데 전혀 겉으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쓴 전기문학이라고 알고 있지만 90년대 요한 게시록과 똑같은 시대의 밖의 상황 속에서 이 문서를 내면서 이걸 갖다가 게시록은 표면적으로 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같은 묵신문학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갖다가 한수도 높게 완전히 그 갖다가 은폐기법으로 써가지고 전부 다 상징 코드로 되어 있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성교지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보여줘. 일곡의 상징 코드로 요한복음 돼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상징 코드를 쓴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묵신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개관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성징 코드를 쓴 거는 그건 묵신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성경개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묵신문학이다. 요한복음이. 그리고 나서 이제 2012년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7년 반 동안 연구해가지고 마지막 나온 결론이 이 905쪽짜리 천하제일지서라는 이 책이에요. 천하제일지서 요한복음 이 책이에요. 2012년도. 그리고 이제 그 2018년도에 제가 그 선교지 10년 지나면서 아 이제는 마지막 내 생애를 조수직으로 마감해 돼가지고 딱 나오려고 할 때에 시중기 정부가 이제 선교에서 추방정책을 했는데 바로 그때 제가 대변신학대학으로 다시 제가 복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했던 요한복음서를 다시 한 150페이지 정도를 늘려가지고 유래가 이트로 요한복음이라는 책으로 1056쪽 책인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그 추천 차 한 20페이지 정도 다 빼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조금 더 유래가 이트로의 의미를 넣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맨 21장에 보면 153마리 물고기 잡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53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그걸 학계에다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캐논앤컬처라고 하는 성서 잡지에서 제 글을 인정을 했어요. 2000년 동안 1호 3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의 의미라고 하는 논문을 쓴 것을 여기다 딱 넣자마자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앞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려면 이 부록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가 21개의 가장 중요한 부록들을 여기에 첨가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페이지 정도 천의 지지서와 다른 책으로 완성본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나오게 됐는데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많은 책을 썼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66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이 66권의 마지막 책이에요. 사상적으로 끝이고 요한복음을 넘어설 책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게 된 것은 도울 김혁 선생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노자 강의하고 이어서 공자에 노노 강제하고 이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노노를 가르켜서 천하제일지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재발견도 썼고 이제 그 책을 또 제가 도울 선생님에 보냈고 도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유래 2주 요한복음 또 천하제 요한복음 저기에서 도울 선생님에 대한 철저히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석유용모 선생님 우리나라의 사상계의 원조라고 하는 그 다석유용모 선생님 그 제자가 함석헌이죠. 그리고 또 김호 선생 그리고 도울 또 등등 이렇게 가는데 제가 비판하고 또 이제 뿔드만의 지난 세기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빠르티의 로마서 뿔드만의 요한복음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제가 철저히 비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갔다. 그걸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밝히고 또 민중신학자 김진호라고 안병목에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요한복음 해석하는 건 그건 철저히 빗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서는 묵시문학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도미탈 황제의 밖의 상황 속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사랑한 제자. 또 게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밝히면 다쳐요. 그래서 그냥 요한이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철수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 여자는 마리아. 남자는 요한.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더 깊이 얘기하면 이제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남한국의 학자로서 예언자. 묵시가로서의 요한이에요. 에스겔이 예언했던 이 두막대기. 그래서 한막대기와 두막대기를 이제 부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통일 나라를 원하는. 그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는 요한복음이 부강국. 요한계신은 남한국. 그래가지고 부강국은 세모세. 예수의 나라. 남한국은 세다이셋 나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줬어요. 저는 에스겔 전공이에요. 구형에서요. 그리고 여기 야외인지 공식이 제 박사 논문입니다. 에스겔 38, 39장. 그리고 제가 이제 왕의 교체, 왕의 보고, 왕의 노래는 이제 중국 성교에서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평신도들이 저보고 교수님이 그동안 쓴 거는 적합보다 각주가 있는 학문적인 책인데 우리 평신도를 위해서 좀 쉽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책을 써달라 해서 쓴 게 왕의 교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천국은 왕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주호가 내가 아니에요. 주호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는 나라는 그걸 받아들이면 그게 영접이고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동양에서 천당과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천당은 내가 가는 나라예요. 주호가 나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오는 나예요. 주호가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교체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내가 가진 왕 삼았던 거를 내려놓는 것 주호를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무튼 이제 왕의 교체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인데 내가 최고로 삼는 그것을 못 내려놓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돈이라고 하는 그거를 왕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왕 삼아야 되는데 그 왕을 갖다가 못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신앙의 기본이 왕의 교체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왕의 보금은 사도 요한을 제가 이제 서울에다 불러 모셔와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제가 이제 까치가 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여섯 개의 보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 하나님의 성육신의 보금 하나님의 나라 보금 그다음에 부활의 보금 십자가의 보금 재림의 보금 여섯 개의 보금을 제가 이제 질문하면 사도 요한이 직접 이제 답을 하는 대화 형식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또 쉽게 보금을 이해하신 책이고 왕의 노래는 예수 왕을 일생 동안 노래했던 2018년도까지 저의 간증을 여기 이제 담아놓은 게 왕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폰나트는 우리 지난 세기에 최고의 부여학자인 폰나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그만 책을 하나 쓴 거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제 그 이 많은 서른 여덟 아홉 권의 책 가운데 그냥 가장 중요한 책만 모아 가지고 안교성 교수님한테 보냈고 그래서 보낼 때 한번 사진을 찍은 건데 요즘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제 저서 책 소개하고 여기 이 책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치우라고 하는 이 책이죠. 그래서 선리사가 놓으면 하나님의 한일 근대사 1040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미 있는 작품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뺐지 여기 뺐지 여기 뺐지 이게 아자브 뺐지입니다. 아자브 뺐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자브 출범식을 거기서 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 이게 이제 제 일생 동안 제가 연구한 결과로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식재명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 개나 읽고 학자들도 아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배운 것 가지고 그냥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균형 잡힌 건전한 빗나가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 일결면 모두 해석이다. 해석을 잘하자. 그래서 창세의 4.8절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두 죄수가 이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할 적 없다고 할 때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하려면 치아스무스 구조회가 1개명 10개명과 연결돼 있어요. 2개명은 9개명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하나님이 들어가는 해석이 그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그것이 이제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건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건 제가 사는 건 또 일상의 모든 것도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신앙 고백 오직 예수만 되어야 이게 신학이 빗나가지 않는데 신학하는 사람이 이게 빗나가요. 그러니까 엉뚱한 종교다운주의로 가는 거고 이상한 신학을 하는 거고 성의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전혀 모든 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갖다가 모아지는 제 신학의 전부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통점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차이점이에요.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의 차이점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동양과 서양에 구약과 신약에 공감문과 요한보금에 이살역사와 일반 역사 캐토리카 개신교 기독교와 불교 남자와 여자 등대해서 모든 건 다 비교해요. 비교하려면 이제 이거 재봐야 되잖아요.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어느 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가 요한보금을 알아야 돼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두 건의 책 아니면 뭐 요한 1, 2, 3, 3, 4도 있지만은 요한이라는 이름의 책의 이 두 건을 딱 비교해봐야 내가 전공한 요한계시록을 알 수 있어요. 그저 대표적인 게 우리 이필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했는데 그 책이 거의 천 페이지나 가까운 책인데 요한보금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책을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죄송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요한보금과 비교해봐야 된다. 그래야 같은 시대에 책이 나왔는데 이게 90년대에서 100년 사이에 도미 황제의 그 시절에 요한보금과 요한계의 책이 나오는데 이 두 건이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쓰여졌느냐 거기서 이제 저자는 누구냐 전승은 누구냐 문체는 뭐냐 숫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구조는 어떻고 구약을 인용할 때 이건 어떤 차이가 나느냐를 분명히 봐야 정확하게 그게 나온다. 모든 것은 하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 지금 볼펜이 길이가 기냐 짧으냐는 모른다는 거죠. 이 샤프라고 비교해볼 때 아 조금 길구나. 이렇게 비교해봐야 아는 것처럼 모든 건 다 비교해요. 비교할 때 차이점이 나오니까 모든 걸 비교해야 돼요. 요한보금을 알려면 공간보금과 비교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약을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비교를 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두 개예요. 신명의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럼 두 책을 놓고 역사가 이게 지금 200년 차이가 나요. 역대기 역사는 신명의 역사보다. 그럴 때 신명의 역사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두 개가 구약 성경의 요수하부터 11개까지 또 역대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느냐.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그거를 길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길게 얘기하면 안 돼. 한마디로 얘기해야 돼. 그게 이 실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질문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기에는 셋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율법 셋자가 들어간다. 세율법 이게 신약이에요. 모세 세모세 예루살렘 세여루살 피조물 새피조물 옛사람 새사람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러지 모든 거에 그 셋자가 들어가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자는 세여루살렘 피조물 새피조물 옛사람 새사람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러지 모든 거에 그 셋자가 들어가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자는 예수 그룹처럼 말며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예전은 피조물이었는데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새 것 옛 것 새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메시지 전한다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 함께 걸으세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써가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인생이 그랬어요. 강의하다 조금 쉬는 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미국 성교사님께서 공부시켜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데 제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그분이 저에게 등록금을 대주면서 공부시켜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장염을 알아요.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무리해가지고 몸이 퉁퉁 부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아버님이 제 병을 고쳤어요. 신장염. 그런데 3월 3월 달에 아버님이 당뇨합병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제가 장티푸스를 앓게 돼요. 41도 42도 올라가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제 휴학을 하고 3학년에 그 다음에 복학을 합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또 다시 반대항 축구시합에 나갔다가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다리를 기부수하게 돼요. 2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절망을 해요. 나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야.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저희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할 때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그분이 설교 마치자마자 이 기부수를 풀고 나면 우리 가까운 동네의 교회 나가면 좋겠다. 상계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게 돼요. 제가요. 주를 알기도 전에 주님 날 사랑해.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내가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년 동안 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병을 앓게 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사실 39살 때까지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조차도 제가 여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39살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저만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대학원 시절에 폐병을 알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20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시험에 중학교 떨어지고 고등학교 재수하고 박사 화장이 세 번 떨어지고 또 제가 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제가 자동차 면허 시험에 아홉 번 떨어지 열 번째 붙은 사람이에요.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축복해 줘가지고 그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비교 차이점을 알게 됐어요. 여행을 통해서 아 공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여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봄의 중요성. 그래서 이 눈 뒤로만 듣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 눈으로 보는 그림을 봐야 되고 이게 이제 형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제 모든 이 어떤 학문의 이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림을 보여주는데 구약의 두 개 형상 신약의 두 개 형상 뭐냐면 맨노라라는 등잔데 다이세별 구약이에요. 신약은 십자가와 이투스예요. 네 가지로 제가 모든 걸 풀어가요. 형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는 여행을 많이 하면서 보는 게 중요하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투스라고 하는 이 모습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우리 아자부의 뺐지 그래서 아자부 형상을 이투스의 모양으로 그리고 십자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A, J, A, B Again, Jesus, Again, By 그리고 거기다가 P, E, J, 제거 그건 조금 더 설명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형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모든 건 차이점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기독교와 테두리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 나라와 하나의 나라는 뭐냐 한마디로 길게 얘기하면 안 돼 정부가 그걸 다 한마디로 그리고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면 그림으로 그려준다든가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외라고 물으라 왜 그러냐 가령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금서가 네 개다. 왜 보금서가 네 개냐 할 때에 지금까지 제대로 그거를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우리 반사 선생님께서 보금서가 네 개인 것은 예수님이 입체적으로 전우좌우 이렇게 내면으로 볼 때 완벽한 예수님 모습이 보인다 해서 내곤을 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조철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고대 근동학에 가장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존경해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지금 73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10년 전에 돌아갔어요.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대 근동에 아수루어 마벨론어 등등 여러 가지 고대 근동학에 시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정말 시브리 대학에서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교수가 될 수 없고 한국에 와가지고 서강대학에서 초빈 교수인가요? 그렇게 했는데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러다가 결국은 병들어서 돌아갔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대교와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고 예수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전체성을 갖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 2%가 부족해요. 고대 근동과 구의학을 열심히 했고 신학에 연결점을 했는데 성서신학 가운데 우리 특별히 신학의 요한보금이라든가 아니면 신구의학의 전체성에서 조금 고대 근동을 너무 많이 하고 구의학을 하다 보니까 성서신학이란 신구의학에 정통하지 못한 그 약점이 있어가지고 2%가 부족한 거를 하나 저로 통해서 채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도철수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금서가 내고는 것은 보금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라 동서남북 그래 내고는 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거는 이 성경책에다가 내가 가지고 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구의학 성경이 짝이에요. 짝. 제가 왜 신구의학 성경을 동시에 해야 되느냐 이게 짝이기 때문에 신구의학을 동시에 해야지만이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보금서가 내고는 거는 구의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건 나도 얘기하기로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보금서를 갖다가 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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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생각하면 마태보금하고 누가 보금 예수님의 탄생 이하가 있거든요. 마태보금과 누가 보금 그런데 마가보금은 공생이부터 시작해서 탄생 얘기 없어요. 갈릴리에 오셨다 30세에 요한보금은 하늘에서 땅으로 석류시 하셨다.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마태와 누가는 탄생 얘기가 있는데 마가와 요한보금은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까지 쓴 책 말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왜 마가와 요한보금에는 탄생 얘기가 없고 마태와 누가 얘기만 탄생 얘기가 있는지 이걸 알려면 부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단순한 얘기인데 단순한 얘기조차도 지금 우리는 신부약을 동시에 공부하지 않으니까 단순한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그 보금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단편적인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통전적인 성경을 해야 되고 통전적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만이 아니라 신학교와 교회가 따로 놀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걸 다 버리고 목회할 때는 다시 성경을 읽거나 다시 해석해야 된다. 불행한 거죠. 신학교와 교회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교회와 사회가 연결돼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나라는요. 지금 나라가 쪼개질 정도로 좌파 우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모든 것의 기준을 좌파 우파로 왔냐. 그래서 제가 그 말 자체를 안 씁니다. 저는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앞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좌파 우파로 나눠줘가지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진짜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너희는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우사 1장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거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끌어안았다구요. 이 사고 자체가 통전적으로 될 때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게 치우치게 되면 내 팔을 주장하기 위해서 틀린 것도 옳다 그리고 상대방이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성경에 의학과 신양만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우리의 이 두뇌 이 머리가 통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이 바르게 된다라는 의미에서도 이 통전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흥문적으로 우리가 파편화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석이 빗나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성경을 읽고 그래서 성경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하나의 이 통전성을 가질 때만이 인터 디시플리 너리 흑재간 이게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해석이 된다. 그게 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문자 여기 창세 1장 1절에 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음성 언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수님들 모두를 통해서 배운 게 문자와 음성 언어로만 계속 강의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성서는요. 숫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숫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 강의를 알아들으려면 숫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림을 알아야 돼요. 형상을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형상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그림이나 형상을 알아야 온전한 해석 그리고 바르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숫자와 그림의 언어 그리고 예언자들이 행동을 했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5대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5대 언어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만이 바른 삶이 된다. 그래서 5대 언어를 했고요. 넘어가서 이게 뭐냐면요. 제가요.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로 10년이 있었는데 그 어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천하제의서 요한봉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마라고 하는 그 부부가 선교사 부부예요. 이 부부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풀어가는 그 모습을 그 맨노라라고 하는 이게 맨노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이세벨이잖아요. 제가 구약 성경을 맨노라 다이세벨로 풀어가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잎두스잖아요. 물고기. 그랬더니 이분이 다이세벨이서 산 열쇠고리가 있는데 나보다는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산 그 열쇠고리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고리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교수로 복직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세를 가면서 이걸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맨노라 이거 비싼 거 이거 200 200달러를 주고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성지 사람들에게 제가 이거 때문에 내가 산다. 이거 이거 메노라 다이세별 항상 다이세별 가운데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이세별 그리고 이게 익투스인데 여기 그림에는 익투스에 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지서 오니까 기독교의 상징이 익투스 십자가 십자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를 빼고 익투스를 걸어놓은 거예요. 익투스를 처음에는 점이 없었어요. 눈이 없어 눈이 그런데 나중에 눈이 들어가요. 여기 눈이 들어가요. 여기 눈이요. 눈이 들어가는 거 아무튼 이게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성지세로 가서 이걸 또 사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준 그것을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인이요. 자라이도다. 제가 가는 곳마다 여인의 이름이 드러날 거다.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거 이거 사온 거 여기 중요한 여기 세 개 메노라 가운데가 다이세별 그들은 그들은 평생 그걸 보고 자라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들은 그걸 평생 보고 자라게 되면 글을 쓸 때 그런 식의 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 메노라라고 메노라는요. 이 가운데 있잖아. 1, 2, 3, 4 5, 6, 7이 있어요. 이게 7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4가 강조되는 가운데라 강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세별은 어떻게 되냐면요. 삼각형하고 역삼각형이니까 그거 갖다가 세 개를 그리면 삼각형이면 1, 2, 3이에요. 역삼각형 짝을 이루는 1이 4고요. 2가 5고요. 3이 6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7이에요. 그러니까 주변부터 그리면 1, 2, 3, 4, 5, 6이고 가운데가 7이에요. 그런데 7을 갖다가 1로 하면 가운데가 1이에요. 이제 정육각형 그 1이면 나머지 2, 3, 4, 5, 6, 7이 되는 거죠. 거꾸로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면 성망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성소에 벗개까지 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성망문에서 벗개까지 하면 1, 2, 3, 4, 5, 6, 7이지만 까꾸로 벗개부터 시작하면 벗개가 1이에요. 벗개가 가운데가 그게 벗개가 벗개가 7이에요. 7번째가 그러니까 7이 1이고 그래서 얘기인 즉슨 뭐냐면 1과 7이 강조되는 구조 1과 7이 강조되는 다이세별의 가운데 다이세별의 이 가운데가 1이자 7이에요. 이게 겉으로 1, 2, 3, 4, 5, 6, 7이 되는 거고 7을 1로 하면 1, 2, 3, 4, 5, 6,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 가운데가 강조되면 매노라 구조 양쪽 끝이 양쪽 끝이 강조되면 다이세별의 구조 이걸 알아야 이제 요한복음은 부강국 전통이기 때문에 이방의 빚질로서의 매노라 구조고 남한국은 예수님이 다이세별 후스로 온다고 다이세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이세나라 남한국은요. 예루살렘 다이세별을 강조하는 남한국에서는 그 저자가 다이세별의 구조로 그려요. 그게 바로 대시록이에요. 계시록 구조가 다이세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구조를 하겠다고 머리를 짜냈는데 매노라 구조를 했어요. 매노라 구조가 아니에요. 가운델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 13장 그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서론과 결론을 빼고 2, 3장의 7교회와 19, 20, 21장의 지금 고난당하는 교회가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주심으로써 이제 이 악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양쪽 끝을 강조되는 다이세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제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가운델을 강조하느냐 양쪽 끝을 강조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 저자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글의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걸 전혀 몰라.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매노라 구조되어 있다고 했는데 매노라는 가운델을 강조하는 거야. 제시록은 12장 13장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야. 양쪽 끝에 1장 서론 22장 결론 그걸 빼고 2, 3장 이 7교회 아이사 7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받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겨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런 그 다시 천년왕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써놓은 책이 게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 끝을 강조하는 다이세별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완벽하게 구조를 제가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이제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노라와 다이세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전혀 인식 못하고 머리로만 그거 갖다 하려니까 구조가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 요한봉 같은 경우는 11장이 강조되는 가운데가 매노라니까 가운데 4번 이 그림을 얘기하면 그래서 나사로가 예순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소생하는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부활의 기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양쪽 끝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부활과 십자가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요한이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왜 그가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유대교의 박해 그래서 출교당하는 상황 노마제국에 의해서 지금 황제를 승배할 수밖에 없는 이 우상승배 상황 속에서 유대교를 이기고 노마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는 이걸 통해서 모세를 이기고 노마 항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의 복음을 그게 유한겔리온이라고요. 그 유한겔리온이 될 때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게 153이고 또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그림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이 형상으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갖다가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은 익투스로 그걸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기자가 20장 2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이거 이거 익투스 여기 써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구조다. 그게 익투스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기의 저장 목적을 익투스에다가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세별의 약이 축소한 게 십자가예요. 다이세별의 삼각형이 가로축이에요. 역삼각형이 십자가의 세로축이에요. 그래서 다이세별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다이세별은 구약의 다이세나라를 말하는 거고 십자가는 새다이세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약과 신약을 완전히 짝을 잃어가지고 완벽하게 이거 갖다가 딱 형상으로 우리가 다 줬는데 그 형상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제대로 성설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설 해석하는 도구로서 이 네 가지 이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그게 담겨있다는 걸 알아야 창세 1장 1절에 주석을 할 때 창세 1장 1절이 바로 다이세별이에요. 정확하게 다이세별이라고요. 시부리에 일곱 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창세 1장 첫 번째 창조 이야기 1장 1절으로 2장 3절 첫 번째 창조 이야기 일곱 단으로 돼 있는 게 다이세별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저자는 그 백성을 향해서 글을 쓰면서 독자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이세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걸 말하고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글을 쓰는 작가는 독자를 생각하며 쓰는 거예요 독자를 독자가 있어요 자기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해석한다고 그러면서 삶의 자리를 떠났어요 삶의 자리 그거 갖다가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어느 시대냐 이 작품이 70년대냐 80년대냐 90년대냐 그래서 마가와 마테누가 요한 이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게 달라요 그때가 또 공간이 어디냐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냐 남한국에 무강국에 갈리비 바다 거기에 있는 거냐 그래서 남한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무강국에서는 갈리비 바다가 있어요 바다의 의미가 게시록이 전혀 달라요 요한보금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온 삶의 자리가 지금 바다가 없는 육지만의 도시화하고 바다 속에서 바다와 더불어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수백 년 동안 살아왔던 부강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남한국 사람들과 갈리비 바다에 생활하는 그 부강국 사람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출신이냐 삶의 자리를 묻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냐 평양 사람이냐 이거 전혀 달라요 지금 남북이 나눠져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전혀 다릅니다 지금 생각 자체가 세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언제 그 사람은 어떤 출신으로서 어부냐 학자냐 어부하고 학자는 전혀 달라요 어부는 그냥 일상의 경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학자는 학문하는 사람이에요 도서관에서 많은 언어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구약성경만이 아니라 외경유경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전혀 그걸 몰라요 이거는 북한국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요 그거 아무것도 근데 요한계신은 철저하게 외경유경에 완전히 들어있고 학자로서 많은 언어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른 책이 된다는 거 제가 다 밝혔어요 제가 이투스의 이제 예수스 크리토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이제 와가지고 드림세븐 십자가라고 해서 그린 거예요 요게 이걸 갖다가 사실은 램프로 만들었어요 LED 등으로 이걸 만든 게 있어요 이게 LED 등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밤에 불을 다 끄고 비치면 요게 딱 비쳐요 그래서 요거 메노라 다이세벨 이투스를 거기다 쓰고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샬롬의 세계다 다이세벨이 샬롬을 상징하고 십자가도 샬롬이에요 그리고 드림 세븐틴 여기 17이 중요해요 17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쇌예요 왜냐하면 17이 십자가의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조철수 교수가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17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17이 십자가의 숫자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은 숫자 17로 돼 있어요 17을 알아야 되는데 17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세로축 구약이에요 구약의 대표가 10이라는 숫자예요 신약의 대표가 7이에요 일곱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역시 세 분 그래가지고 10과 7을 더하면 신구약을 더하면 17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17단으로 돼 있어요 헬라우루요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17의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앤 아르케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앤 프로 톤 떼온 이렇게 해가지고 17단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다 이뤘다 17 그래서 17단으로 써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한은 지금 17이라는 숫자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숨겨가지고 17번 써요 갈릴리 죄 표정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호 3 전부 다 이게 17로 관련돼 있어요 17과 관련돼 있다고요 17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아는데 17을 전혀 몰랐어요 학자들이 요한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17이 십자가 십자라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또 그게 달라요 28이에요 28은 요한계 1장 1절이 28단으로 있어요 게시록 1장 1절이 헬라오루예요 원어로 공부해야 되잖아 어쨌든 28이 왜 28이냐 아윗이란 숫자가 세 글자 십으려 그게 14예요 그러니까 14 더하기 14가 28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더하기 다윗은 새 다윗을 말하는 거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은 부강국이 때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게시록은 남한국의 다윗의 후손 베들렘에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책이에요 남한국 전통이니까 그래서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윗의 별을 14번 써요 게시록에서는요 다윗의 숫자가 14번 써요 별 근데 부강국 별을 싫어하니까 요한복음은 별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별이 그건 부강국 사람이 싫어해요 별은요 그거는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게 남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다윗의 별은 그래서 게시록은 정확하게 다윗의 별이라는 별이 14번 나와요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양이 28번 나와요 정확하게요 왜 다윗 더하기 다윗 14 더하기 14는 28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죽임당한 어린양이 28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숫자로 요한복음 숫자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넘어가죠 그래서 요셉 17살 꿈을 꿔요 그래서 드림 17이에요 그래서요 그게 17살 때 꿈을 꿔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 미산 야곱도 다 17과 관련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스라엘 지도 이거는 지금 뭘 말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것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한국 유다 북항 이스라엘 이라는 두 나라의 이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보이지나 철조망은 안 쳤지만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천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나눠진 나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지금 남북이 지금 70년 됐잖아요 77년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년 동안 지금 다른 나라의 세계 속에 두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신약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저자 학자들이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자기가 마태복음 주석한다 그걸 주석하고 요한복음 주석하고 게시록 주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한국 북항국 천년 동안 지금 이 북항국에 속해 있는 어떤 저자라면 그 사람은 북항국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은 남한국의 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열두 집 여기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북항국은 이스라엘아 그리고 남한국은 유다라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약성경 27건이에요 신약 27건 가운데 북항국은 비주류예요 먼저 망했고 남한국에서 예수님이 이제 북항국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성령강림이 예루 시작되니까 남한국 예루살렘이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7건 가운데 두 건만 북항국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만 북항국 전승의 책이에요 이걸 알아야 마가와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빗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남한국 25건 남한국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생각과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래서 다음 제가 이제 ppt 자료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나눠진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이스라엘은 제 2의 이스라엘 이게 한국이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죠 근데 이제 부합말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금요일에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꾼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다 유대인이 붙잡을 건 돈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졌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려요 대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찾았어 그게 누구냐 같은 유대인의 한국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가서 쓴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거 고선의 역사 아편전쟁 1840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켜가지고 1945년 105년 역사 속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섭리사관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 시나리오 속에 도선의 최후라고 하는 이 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일근대사 백원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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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편전쟁부터 총 75년 운영호 사건까지 운영호의 35년 한일합방까지 한일합방에서 35년 해방까지 그래서 백원의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이 쓴 대로 쓰시고 4대 열강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한밤을 놓고 이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갔는가 라고 하는 섭리사관으로 한일근대사를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근대화와 보그마라는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본과 한국을 역사에 갔는가 주연이죠 주연 배우가 한국과 일본이죠 나머지는 다 조연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백원의 역사를 어떻게 써갔는가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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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꼬대로 우리가 새 이스라엘 언약백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장구한 대하드라마 우리 민족을 제2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선교 대국으로 디아스포라 사람들 여기 강의 듣는 사람도 디아스포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제2의 언약백성으로서 새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엉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귀한 것도 모르고 교회도 지금 엉망으로 한때는 우리가 엄청난 많이 선교사 보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침체 아니면 쇠퇴 그리고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 흔적만 남는 보금이 들어왔다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다가 선교사 엄청난 파송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전락할까 봐 엄청나게 지금 고륵한 부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와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보금과 전세계 선교지 사명과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중국 선교에서 10년 반을 했고 이제 일본 선교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북한 선교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하고 또 한국 역사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860년부터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대신할 새 이스라엘 라고 하는 거를 자 역사를 통해서 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썼고 이 책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다시면 이 책을 보셔도 좋고 또 제가 지금 한일근대사 강의를 매주마다 A4 한 페이지 반씩 빼죠 이렇게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34달에 썼는데 앞으로 한 2월 말까지 내년 50회를 쓰면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두꺼기 책을 안 쓰려고 그래요 이제 한 250회 300페이지 내외 그런 책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미로서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일본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 역사를 이렇게 인도했고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일근대사 강의 책을 통해서 지금 이제 써가고 있어요